오늘은 서산 구경 9가지 경치를 다 돌면서 하루안에 돌면서 스탬프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? 현재 시각 오후 2시 40분입니다.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? 자 사산아라메길 관광안내소에 오면 스탬프투어 제5경 칼봉산부터 찍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으쩍! 칼봉산부터 조준을 잘 못했네요. 그래도 패스! 드디어 삼길포에 왔습니다. 자 삼길포에 도대체 어디에 스탬프가 있는 걸까요?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. 아 여기 있군요. 안광안내소 자 이쪽에다 자 서산 제7경 황금산 자 서산 제7경 황금산 등산 주차장입니다. 자 황금산 등산 안내도가 보이는 곳 옆에 스탬프 보입니다. 쭉쭉쭉쭉쭉 자 서산 용현리 마열의 함존상 입구입니다. 자 스탬프가 어디있나요? 아하 스탬프가 바로 여기있네요. 그리고 그리고 잘 찍었습니다. 서산 용현리 마열의 함존상 보안사가 보이는 이곳에 아라믹길 방관에 송하십니다. 서산 구경 스탬프 투어 제6경 가야산에 왔습니다. 자 눌러놓고 용차 네 찍었습니다. 가야산 자 여기가 바로 한우목장 스탬프가 있는 곳입니다. 들역이라는 식당이 있고요.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버스정류장 밑에 슬림목 요양원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 열고 넣고 딱 넣고 하나 둘 셋 자 잘 찍혀라 오 아주 잘 찍혔습니다. 와 미션 성공 자 개심사의 스탬프 위치는 개심사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. 주차장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고양이도 있네요. 자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계단길을 따라서 올라오면은 올라오면은 개심사 찍어보고 됐습니다. 개심사 개심사 지금까지 찍은 것 중에 제일 잘 찍혔어요. 나이스 미션 성공 건들지마 아픔 자 여기는 서산의 해미읍성입니다. 짠 해미읍성 이쁘네요 해미읍성 쫙 넣고 쑥 넣고 쑥 쫙 찍으면 잘 뭐가 안 찍히는군요 이렇게 찍히네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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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리 간호랍을 지금은 미션, 모든 미션이 성공입니다. 이로써, 모든 미션 성공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